푹푹 찌는 부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에는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밥보다 냉면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시원하고도 맛있는 냉면은 차가운 육수에 삶은 국수를 넣은 다음 양념과 고명을 얹어 즐기는 한국식 전통 국수입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먹을 음식을 구하기 쉽지 않아 부황작물인 감자나 메밀을 이용해서 냉면을 만들어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냉면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조선 후기 1849년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국세시기는 조선 후기문인 홍성모가 한양부터 변방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국의 풍속을 정리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현대사회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해마다 절기나 달, 계절에 맞는 음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메밀국수를 무김치와 배추김치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 관서지방의 냉면,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이 가히 일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철종이 군사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에 참가한 장교들에게 냉면을 하사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요즘 시대에 한국의 냉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 여행 정보지 롤리 플래닛에서는 한국에는 함흥과 평양이라는 두 개의 큰 냉면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냉면집 간판들에서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이 적힌 것을 보며 대기업들이 냉면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오해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920년대 서울의 요정으로 평양냉면이 진출하면서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밀을 주로 사용하는 평양냉면의 조리법은 서울 이외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배달까지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냉면은 썰렁탕과 함께 서울의 인기 대표 배달 음식이기도 했는데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 경성방송국 라디오 1일연속국에서는 생방송 중에 평양냉면을 주문 배달하며 PPL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평양냉면이 인기를 끌었지만 진주냉면은 평양냉면처럼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양냉면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한 대중음식이었다면 진주냉면은 진주지역에 소재한 소수의 요정에서 엄격한 조리법으로 조리되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진주냉면은 유일하게 북한지역이 아닌 경상남도 진주에서 유래된 냉면으로 녹두가 포함된 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수를 우려낼 때는 마른 명태머리, 건새우 등의 식재료들을 사용하며 고명으로는 쇠고기 육전을 올립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정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진주냉면은 거의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진주냉면은 당시 진주냉면 조리를 돕던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 레시피라는 설도 있으며 진주냉면의 원조로 알려진 집은 1945년 부산식육식당으로 기업해 전형적인 고깃집 후식 냉면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냉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음식으로 거론된 것은 1950년의 6.25 전쟁 전후입니다.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 음식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수많은 필란민들이 자기 고향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냉면은 주로 북쪽에서 먹었던 냉면이 피난민들을 통해 남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꽁으로 사용하는 육수 대신 소고기나 닭고기 육수를 사용하고 면도 밀가루 등이 사용되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양냉면과는 달리 시중에서 비빔냉면으로 알려진 함흥냉면은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에 양념 등을 곁들여 국물 없이 비벼먹는 냉면입니다. 하지만 함흥냉면이 비빔냉면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본래는 함흥냉면도 물냉면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함흥 지역에서 물냉면, 비빔냉면의 형태가 모두 있었는데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을 한 경험 중 비빔냉면이 일반화되면서 현재는 함흥냉면은 비빔냉면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거나 일반적인 냉면집에서 물냉, 비냉으로 구문짓는 냉면들은 서울식 냉면에 속합니다. 서울식 냉면은 함흥냉면을 기본으로 맛국수와 교배되어 서울 입맛에 맞춰 계량되었습니다. 새콤한 맛이 가미된 서울식 물냉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영업한 것으로 유명한 한일관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매운 비빔냉면도 대표적인 서울식 냉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쫄깃하고 시원한 식감을 자랑하는 냉면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